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권피디입니다. 종목, 평단, 손실률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기술적 분석의 정점 강흥보 센터장님과 기업 분석의 정점 박창윤 이사님께서 집중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전달해드립니다. 댓글에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입니다. 천하제일 마이너스 대회 최근 시장이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방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방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하셨어도 사실 내가 투자하고 선택했었던 종목들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좀 지켜보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러나 투자는 좀 냉정할 땐 또는 냉정해야 되고 사실 내일이면 또 공포감이 밀려오실 겁니다. 내일 개파라기 2800을 이탈한 흐름이 나올 텐데 그 구간에서는 이제 손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자리예요. 손을 쓴다는 것은 제가 천하제일 마이너스 대회에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오프닝 때 이런 멘트를 잘 드리지 않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기에 제가 살짝 그리고 내일 짜잔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짜잔방송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도 어저께 1.3% 나스닥지수는 2.7%로 14,000포인트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26, 27, 25, 26일날 F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27일날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코스피 지수는 아마 왜곡된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일요일날 좀 짚어드릴 거고요. 일단 월요일날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자 했었던 2,800지수를 이탈을 한다. 이렇게 미리 알고 월요일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00을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제가 추세라인을 강조했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라인 내일 이 자리를 당장 칠 것이냐 이게 신용불량이 쏟아지면서 내일 개파락이 나오고 개파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신용불량들이 쏟아지는 준비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 저점대비 반등 나와도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 아침 동시효과가 신용불량 쏟아질 것이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러면 27일까지는 날짜가 며칠 남아있잖아요. 거래일까지 그러면 24, 25, 26, 27일이니까 사거래일 동안 사거래일 동안 여기서 현금이 이 트렌드를 보시고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사거래일이 여러분들이 2022년 하반기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미국 중시가 끝나고 나서 자리가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요일 짜잔방송 일요일 짜잔방송은 아시죠? 올해 아침에 사라지는 거니까 꼭 방송, 본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하제일 마이너스 대회 이런 시국에서 종목 3개가 올라왔죠? 네,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카카오는 정말 시장을 잘 분석해드렸어요. 분석해드렸고 카카오 이 자리 고점신호 나온 이후에 제가 카카오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올라가니까 왜 카카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왜 카카오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지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카카오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카카오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언급드린 이후에 그동안 한동안 카카오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11만 원 자리에서 카카오 이제 분할 매수를 비중을 많이 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들어가 볼 수는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들어갔어요. 10% 내외의 비중이 들어갔죠. 그 후에 툭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카카오는 다시 살리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드리고 그저께 카카오에 대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재매수에 대한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매수 가격은 이렇게 우리가 85,000원에서 88,000원에 10% 추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신 우리 이인숙님 지금 평균 단가가 12만 원이신데 12만 원이 당장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숙님은 지금 현재 비중이 80%나 되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100% 나머지 20%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카카오에 추가 매수 또 못하실 것이고 그냥 기다리세요. 인숙님이 기다리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개파락을 하게 되면 85,000원에서부터 88,000원 그러니까 85,000원이 무조건 진바닥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가바닥은 맞을 것 같아요. 가바닥은. 그렇게 되면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카카오로 또 수익이 날 수 있고 인숙님께서는 12만 원까지 보면 저점에서 12만 원까지가 23거래일 걸렸거든요. 한 46거래일 정도가 지나가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투심도 별로 안 좋고 차트 위치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명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신용 물량 좀 나온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숙님도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드리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카카오가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냥 스타크옵션 행사를 한 CEO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주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좀 그렇죠. 그거를 또 법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도 또 해야 되는 것도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또 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카카오는 좀 기다려 보셔라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과 내일모레 다음 주에 카카오 저점 매수 공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카카오는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내가 다음 주는 한 주 동안, 오거래일 동안 내가 천만 원이 있는데 매일 200만 원씩 들어가야지 월요일에 개파라 가면 200만 원 그 다음날 또 개파 200만 원, 200만 원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려면 3년 동안 죽자 살자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아무 투자 내공도 없는 분들이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지하 땅구멍까지 가는 게 보통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즉시하시고 주제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냥 시스템적으로 아, 오거래일 안에 강보센터장이 그래도 테크니컬하게 저점 자리가 나올 수 있다니까 난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분할 매수로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카카오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2월부터는 좀 즐거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수님 힘내시고요. 자, 우리 부자 엄마님께서 포스코케미칼 종목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포...이 왜 이래?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참 좋은 회사죠?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도 좋은 회사지만 축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5만4천원이시고요. 15만4천원 비중 28.77%입니다. 마이너스 18%고 일단 단기 저점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중인데 가격 조정 중이네요. 기간 조정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늘어진 걸로 봐서는 기간 조정이 좀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상 120주선이 올라오고 있고 아직은 이 레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두들겨 맞고 올라가도 두들겨 맞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운 좋게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다면 청산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 단가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평균 단가까지는 힘들고 부자 엄마님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포스코케미칼이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추가 매수를 한 50%까지 좋은 회사니까요. 50%까지 늘려서 평균 단가를 14만원, 15만원 사이까지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14만 9천원 정도 올라왔을 때 밑에서 잡은 것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복수를 해야죠. 16만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주봉파동 에너지가 늘어졌기 때문에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일봉파동에서는 짧게 5%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보단 더 좋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는 말자. 이렇게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엄마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 원희님 한전기술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전기술은 정말 10월달부터 레간자죠. 레간자라는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CM의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소리 없이 강하게 갔다가 지금 이동평균선 기술적으로 깍딱 지지받는 자리.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고요. 내일 월요일날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면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평단이 9만 2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18% 비중 30%까지 늘리신다 생각하시고 비중 30%시군요. 마이너스가 18%고 비중 50%까지 늘린다 생각하시고 워낙 좋은 회사고 실적도 지금 따라주고 있으니까 50%까지 늘린다 생각하시고 6만 8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급하게 한꺼번에 막 잡지 마시고 내가 지금 비중 30%인데 50%까지 늘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를 20일을 딱 정해서 하루에 1%씩 매수하세요. 그러다가 1%씩 매수하는데 일봉상 122평이 6만 9천 원입니다. 6만 9천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하던 걸 멈추세요. 다시 6만 9천 원 위로 올라오면 다시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균 단가가 잘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에서 잡은 비중은 8만 6천 원, 7천 원 정도 올라오면 수익 청산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좀 홀딩해 보면서 추이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짧고 골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하제일 마이너스 대회에 종목들이 요즘 들어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 구간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들이 많이 부러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회사들이 저점 자리를 이제 나 가바닥이야. 그래도 어쩌면 진바닥일걸? 뭐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2,800을 이탈하고 2,700까지 2,700 초중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전산상, 손절매에 의해서 로스컵 물량, 신용 물량에 의해서 전산상 막 쏟아지지만 밑골이 달고 쭉 말아올리는 흐름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저점 자리, 밑골이 잡고 올라가는 흐름에 각 종목마다 케바케겠지만 저는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반등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말 반납 다 하시고 공부하시고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알찬 계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하방 뷰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채널 컨텐츠는 이트랜드 강보센터장 거의 혼자밖에 없지 않았나요? 그 후반에 제도권에는 이경미 팀장님이 또 유일무이하셨고 또 유진투자증권의 강영영 부장님 강영영 부장님은 진자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경고를 경제TV 통해서 많이 드렸고 제가 섭외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며칠 전에는 3%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찐 전문가들을 보는 눈 강보센터장 그리고 그 찐 전문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위해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의 이득도 이득이지만 정말 시장의 시장 친화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노력하는 전문가는 이트랜드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트랜드를 메인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끝에 큰 시세가 나올 때도요. 이트랜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그리고 동생 여러분 창일행님이에요. 오늘은 천하제일 마이너스 대회에 올라온 사연 세 분을 선정해서 관련 내용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에 따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를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센터장님이 이학 관련지여서 각각 파트를 나누어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천하제일 마이너스 대회의 특성상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물려 있었던 종목 그리고 또 비중이 높은 종목 이런 부분이 좀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투자 포인트 그리고 기술적인 전략 이런 부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연은 이인숙님께서 올려주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카카오.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 연일 활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의 50주 신저가까지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 초에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가격이 대략 한 9만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작년 1월달 가격이 이때였었죠. 국민 조식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 이런 관련 자회사들 상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평가 받아왔던 종목입니다. 자,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서는 평단이 12만 원이고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래도 엄청. 12만 원이고 계속해서 추메에서 물을 타다 보니까 비중이 무려 8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절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현실장에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그래도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여의도를 중심으로는 일부 이런 낙폭 과대된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바스켓으로 담으려는 움직임 자체도 일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카카오 분위기 자체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6월까지는 구조적 성장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올해 7월달 2차 전지가 주도 섹터로 올라온 가운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익시간에 나타났었지만 다시 한번 구조적 성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제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이런 부분 발표가 추가 상승은 기폭제가 되었지만 2분기 실적은 보통 경우에는 6월 말까지니까 7월 그리고 8월 15일 전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전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를 이어가려는 찰나에 9월달에 이런 플랫폼 규제 그리고 이런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관련된 규제가 나타나게 됐었죠. 이로 인해서 크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시장에서는 속절없는 하락 자체가 나타나면서 상생 펀드 조성이나 그리고 또 미용실 진출한 부분 미용실 진출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 자체를 철수하기로 하는 등 어느 정도 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10월 중순 들어서 이런 10월 초 들어서요 어느 정도 단계 저점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이때는 국정감사가 있었고 3번 증인 출석 이런 부분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상황이 이때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더 뽑아 올라가기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된 주도 섹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요 12월달 들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금리 인상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레벨 다운된 이후에 최근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부분은 특히나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 이런 하락과 더불어서 정면 돌파해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4분기 실적 추정치도 추가적으로 낮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길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이런 언택트 빅테크 플랫폼 관련된 대표적인 주도 섹터 주도주 흐름이 좀 꺾이는 모습 자체가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실적 밸류에 좀 더 포커스 맞추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뚜렷한 반등의 힘조차 써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와있는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은 추정치를 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영업이 약 1500억 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치는 대략 1800억에 달하죠 아무래도 게임 부분에서는 오딘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터지는 부분과 그리고 카카오 벤처스 청산에 따라서 두나무 투자한 이런 부분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따른 대규모 일회성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 마케팅 비용 확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3분기 실적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 기준으로 보면 약 40%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현실점에서는 바로 파시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추세적으로 쭉 하락하는 부분과 주봉상 추세선 이런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이와 관련 지어서 좀 효율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도 80%이기 때문에 당장은 손실 이런 부분 자체를 바로 회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별자해지라고 많이 빠진 종목에서 돌아사는 것 자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카카오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영업이 추정치는 6,300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영업이 추정치는 8,100억이 단합니다 구조적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의 성장률 그로스 자체는 약간은 20년 대비 21년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는 밀리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고점에서 40% 넘게 허락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분명히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빠져나오는 대응 전략으로 카카오는 이런 기본적인 분석과 그리고 최근 나와 있는 시장 흐름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드렸네요 두 번째 사연은 부자 엄마님께서 올려주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대표적인 2차 전지 원래는 음극제 업체였다가 포스코 ESM 합병을 통해서 이제는 양극제까지도 진출을 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와 더불어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GM과 이런 양극제 합작사 설립 이런 부분에 좀 합의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양극제 업체로서 확실히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음극제 쪽에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하이니켈 계열의 NCMA 양극제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GM과 합작사 역시 1단계 3만 톤 규모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꾸준히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평균 판매 단가로 환산 시에 약 7조원 규모 이런 부분에 양극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GM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얼템 세일즈에 이런 부분을 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GM과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약점으로 작용이 되었던 흑연 그리고 천연 흑연 이를 가공해서 인공 흑연 이런 부분 만드는데 대부분은 원자료단을 중국에서 소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약점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리는 잘 지키고 있었어요 보시면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오랜 기간 이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는 사실 포스코케미칼이 2차전지 소재업체로 재평가되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본업단인 생석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만들게 되는 이런 고로 관련된 이런 사업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사업 내용을 이런 거 보면 아 내와물 쪽이죠 저도 잠깐 용어 생각이 안 났는데 내와물 쪽 그리고 이런 라임 화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본업단에서도 나오고 있고 에너지 소재단 저기는 급격하게 커지는 가운데 2차전지 업체로서 리레이팅 재평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진행이 되었었다는 부분이죠 고로 이런 부분에 이제 내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와물 이런 부분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시공 설치하고 그와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원래는 이런 부분 자체는 재미는 없었지만 저기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고 자회사 PM지택, PM지택 통해 가지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신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마임 화성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있고요 PM지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산 전기로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원료 이런 쪽이고요 여기 PM지택 나와 있죠 이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침산 코크스 이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이제 그 가격이 뛰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당시에 이와 관련되어서도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언급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도 한 번씩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생석회, 산업용 로제 정비, 내암을 품질 검수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죠 연결대상 회사들 그리고 2차전지, 음극제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좀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게 LGNA 솔루션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수급 빠져나가면서 좀 그동안에 옆으로 기관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하단을 좀 하향 이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정 부분을 리스크 관리와 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비중 이런 부분 축소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은 28.77% 매수칸은 15만 5천원 부분이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한 18% 정도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다시 한 번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산타장님께서 가격적인 전략만 잘 세워주신다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18% 이지만 플러스 수익률로서 이익을 보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 기술적인 분석 과정에서 대응 자체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2차전자 업체로서 포스코케미칼 특히 양극제 합작사 설립과 더불어서 양극제로서 매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업사이트 자체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원이원이니께서 올려주신 한정기술입니다 원정관련조죠 평단 92,000원에 비중이 30% 그리고 마이너스 18%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줄인이라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정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특히나 10월, 11월에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소원 원장이 연말 연초 정도의 수준대의 원전 수출기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같이 얘기가 되었었죠 그에 따른 부분 같은 경우가 또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규 원전 수주 이런 부분이 중요한 또 시장에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2017년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신규 원전 6개의 건설이 취소가 되었고요 국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사라진 상황에서 해외 쪽 이런 부분도 팔로도 좀 맡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한월 3,4호기 이런 부분도 재개화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신규 해외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 기대감 추가적으로 체코나 폴란드 쪽의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일전에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에 따른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충분히 신뢰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원전만 얘기했는데 특히 뭐 이 외에도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여타 수력발전소 설계라든지 이런 친환경에너지 열병화 발전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 쪽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이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요인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업단에 이런 잘하고 있는 부분 자체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오다가 작년에 일부 적자로 돌아선 부분 이게 올 한 해 얼마만큼 실적 성장이 가시장 있게 나타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추가적인 원전 이런 부분 수주 이 부분도 그 이집트 쪽이었죠 이집트 쪽에 그 원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이집트 원전 이게 지금 나왔어요 원전 이름 자체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집트 원전 자체가 엘다바 원전 여기 나왔네요 조단이의 2차 건설사업 부분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아랍 국가들 방문하는 가운데 천국 유도탄 미사일 이런 부분 수출도 나왔었지만 원전 수출 이런 부분들도 성공하게 될 경우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특히나 9만 2천원 부분 이 부분이죠 9만 2천원 부분에 마이너스 18% 정도라면 비중 그리고 30% 정도라면 추가적으로 물을 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센터장님께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런 부분 추세선상의 돌파 라든지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뭐 전고점 이라든지 기존에 고점 기록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한정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스코 관리 추세 하락구조 있기 때문에 리스코 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봉상 또 이런 부분 흐름도 센터장님께서 마찬가지로 또 같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점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한정기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국민주 카카오 그리고 두번째 포스포케미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정기술까지 각각의 종목 지금 현수점에서 처해 있는 현황 그리고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그동안에 또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요 모멘텀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바라보았었던 이런 흐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 드렸으니까 센터장님은 이런 기술적 분석과 같이 결합을 해서 좀 그동안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빠르게 원금 회복하고 좋은 투자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염증이 있어 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 발음하기에도 좀 어렵고 하는데 특히 요즘같이 시장의 하락이 컸을 때는 몸과 마음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많이 물려있는 종목 계속 생각을 하다보면 보유피로라고 하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이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높아져서 오히려 본업단의 일에 차질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물려 계신 경우라면 일정 부분 이 종목과 시장과 거리두기 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 전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 좋은 성과로써 다시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대회 우승자이신 분은 화면 하단의 이메일 주소로 종목과 손실률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강흥보센터장님의 스팟 3일에 전용 카톡방 3일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랜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랜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트랜드 재택은 어떡하죠? 이트랜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랜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랜드 주식부터 경제 트랜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랜드